생방송 SBS 인기가요 5월 둘째 주 실시간에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.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? 브레이브 걸스 롤린 트리플 클라운 축하드립니다. 네 이 트로피는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?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모두 안녕